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여정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우리가 랩런트의 여정이다, 언약의 여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정이란 말을 쓸 때 이 가운데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여정, 여행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휴가 시즌이다 라고 할 때 어디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일정을 짰다라고 하면 그 일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목적이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여행의 장소를 정한 목적이 있고 그 숙소를 선택한 이유가 있고 또 그 주변을 다니는 목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행일 때 나는 그냥 무계획으로 갑니다. 충동적으로 그냥 여행을 갑니다. 그냥 이번에 발 닿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무계획 자체가 발 닿는 대로 가겠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목적이라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왜 사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이 쓰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끌, 비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영끌이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게 영끌이에요. 비투라는 뭐냐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 다음에 뭐한 거냐면 투자,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어른 세대와 같이 어떤 노동만으로는 더 이상 부를 추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의 창출의 기회가 더 이상 노동으로가 아니라 주식을 해서 대박이 나거나 부동산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거두거나 그게 아니면 코인을 타거나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니 모든 빚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의 창출의 기회를 잡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니 요새 신조어가 뭐냐면 벼락거지 다 버는데 나만 못 번 거예요. 다, 죄송합니다. 다 먹었는데 나만 못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벼락거지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상태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일하고 번 게 아닙니다. 주식에서 벌고 부동산에서 벌고 코인에서 벌고 그러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로 의혹이 다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일해서 뭐하냐? 코인이나 타자. 비트코인, 도지코인, 무슨 코인, 무슨 코인 코인이나 하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젊은 세대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 어떠한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독립을 얻는 것이 이들의 이유와 목적인데 그게 잘 안 이뤄지는 이 현실에 배아파하고 박탈감 느끼고 무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목적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불안하고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니 끊임없이 상대방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 이렇게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목적이 잘못 설정돼서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엔 사라질 것을 남기고 무너질 것을 남기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목적입니까? 무엇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붙잡아야 될 최우선의 목적이 무엇이냐 10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73편 25전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의 목적과 이유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바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인생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그런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완전 다른 차원의 믿음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계신다 이 정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사탄 귀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보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느냐?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두려워 떤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막연하게 절대 잘하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적인 존재 인정하며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곳에 다시 다니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 신도들 께서도요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안상홍 하나님이요. 장결자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 개시된 하나님에 대해 개시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 선포된 선포된 이 말씀 이 말씀에 계신 그 존재가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개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믿음 아닙니다. 말씀에 기반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반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제1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삼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고 다른 믿음은 없고 다른 신은 없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이 아침에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 예배하겠다 이 자리에 나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뭐 하시는 거냐?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와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삶의 근심과 걱정과 사건과 염려와 모든 미래와의 계획과 뜻을 다 하나님께 내어 놓고 완전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 무엇을 말하냐? 오직 여우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하신 왕이라고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들과 모든 죽은 신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참된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 인자하신과 선하신과 자비와 은혜가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든든한 이번 주제곡이죠. 우리의 후원자 우리의 후원자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배경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뭐하시는 거냐 완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다른 배경 없다 다른 후원자가 없다 오직 여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다라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하는 거냐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게 바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을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빠짐없이 다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장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모든 사망과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어떡하시냐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는 거고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시는 거고요. 이 삼신 나라의 빛은 생명의 빛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 237 치유 서밋에 지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스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 이 상급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신 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지런히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 우리 인간 나 자신은요 하나님 만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들에겐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현장과 만남과 관계는 회복되어짐을 이 시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가는 걸음과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세요.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냐 여기서 이 상 주신다라는 이 단어 상 주신 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안에 보상자 임금을 지불하는 자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만나와 매출하기의 축복. 이른비 늦은비의 축복.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풍류에 따라 신이 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 향하고 자꾸 다른 방법 찾고 자꾸 세상의 기준과 소리를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하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주시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루관이 예비되었다.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내 주를 만나 그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의의의 멸루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멸루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참된 소망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뭘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응답의 시간 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왜? 상급 주실 것이니까 이 소망을 가졌던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그 전에 그래서 나는 산안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달려갔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상급 주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언약적인 도전을 하시는 가운데 2, 3, 7,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영적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은혜가 이끄는 신앙생활로 기회를 붙잡는 신앙생활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이정표를 남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절인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여기서 기쁘게 한다라는 이 구약의 말을 보면 어떤 말이냐 누구와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는 말을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 24절에 에녹의 삶을 뭐라 요약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에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일치한 삶을 살았고 이것이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진의 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완전히 방향 맞춰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진이 만나 구원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